이 글에서는 가지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점, 가지를 왜 챙겨 먹어야 하는지를 소개한다. 가지의 건강 효능 1 심혈관계 보호칼륨이 풍부한 가지는 심박수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 가지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2. 활성산소 제거 과지는 항산화 식품으로 활성산소와 싸우는 데 있어 진정한 자산이 된다. 노화 과정을 늦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게다가 정화 효과도 있어 많은 양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된다. 3. 뇌기능 향상 가지의 식물성 영양소는 인지기능과 정신건강에 도움된다. 뇌의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의 양을 증가시켜준다.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가 증가하면 기억력과 분석 능력이 향상된다. 다이어트 가지에는 소화 시스템을 균형 맞게 하는 데 도움되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높아 열량이 낮아 포만감을 준다. 그래서 가지를 먹으면 더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5. 빈혈 예방 빈혈이 생기는 주원인 중 하나는 혈액 속에 철분이 부족한 것이다. 가지에 함유된 철분은 빈혈 예방과 치료에 도움된다. 철분은 단백질 대사를 돕는 적혈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시력 향상 가지에는 안티시아닌 중추신경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되는 용해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시력을 유지하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 7. 뼈 건강 향상 가지에는 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뼈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성분인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다. 모발 건강 가지에는 비타민 B3가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 성장도 촉진해준다. 피지 생성을 촉진하며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해주고 탈모도 예방해주는 비타민 A도 함유되어 있다. 9. 체액자료 치료 체액자료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폐경, 생리, 임신, 신장이나 심장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체액자료로 인해 과체중이 될 수도 있다. 더 통통해 보이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뜻이다. 가지 물을 만들어 마시면 효과적이다. 가지 물은 인류제로 역할의 체내에 저류된 체액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일 가지 물을 마시는 게 좋다. 화상 치료 효과 화상을 입었을 때 가지로 피부 화상 부위를 찜질해보자. 잘 안 믿길 수도 있겠지만 분명 치유 효과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정 효과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건강에 좋은 가지를 매일 섭취하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지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좋은 필수 영양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가지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료 중간 크기 가지 1개, 160g, 물 1리터, 레몬 1개, 100g, 방법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 얇게 자른다. 레몬즙을 낸다. 물 1리터를 끓인 다음 가지를 넣는다. 가지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25분 정도 끓인다. 불을 끄고 1시간 정도 그대로 둔다. 물만 걸러내 어두운 색깔의 유리병에 붓는다. 레몬즙을 넣는다. 이렇게 만든 가지 물을 하루 중 마시고 싶을 때 마신다.